안녕하세요. 송쌤앤여름쌤의 1년 내내 특별한 날 3D페이퍼 15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눈 내리는 겨울 입체 미술입니다. 한방눈 내리는 겨울날 눈 덮인 고요하고 멋진 마을을 꾸미며 실제로 내릴 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봅시다. 오늘의 준비물은 도안, 가위, 풀, 색연필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두꺼운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종이 전체를 들고 오리는 것보다 자를 부분만 간단히 조각낸 후 오리면 편해요. 지금은 배경을 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는 부분은 그림 1입니다. 구불구불한 선을 오릴 때는 가위를 움직이지 않고 종이를 움직이며 오려주세요. 그래서 이건 가위를HAM 중독으로 만든eline을 보며ving을 가르쳐요. 이제 기름을 올려주세요. 이제 가릚. 시위에 물을 빠져나와서 죽을 때가 길을 수 있는것을 걸 найти. 그럼 이 부분은 전체를 넣으세요. 이제 기름을 해볼 때가 그대로 적당히 적불되죠. 이제 소위에 양념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을 넣어줍니다. 일단 계란을 넣고 피부에 넣을 수 있을 때, 더 자를 하나씩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종이를 작게 만든 뒤 오려주세요. 그림 2와 그림 3도 오려주세요. 옆면까지 오려주면 오리기 끝! 이제 선을 따라 접어보겠습니다. 옆면은 선을 따라 부채 접기 해주세요. 두번째 옆면도 마찬가지로 부채 접기 해주세요. 빗금친 부분에는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배경과 옆면을 먼저 붙여주세요. 옆면 1과 옆면 2를 구분하여 붙여주세요.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 1 붙이는 곳에는 나무가 있는 그림 1을 그림 2 붙이는 곳에는 집이 있는 그림 2를 그림 3 붙이는 곳에는 눈사람이 있는 그림 3을 붙여주세요. 부채 접기 한 옆면을 펴주면 완성! 모두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되세요. 모두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되세요. 송쌤 앤 여름쌤의 입체 미술활동 1년 내내 특별한 날 3D 페이퍼 15 인터넷에서 스케치북을 검색해보세요. 다 붙여주세요. 라베 공유 3 넓은 게폭화를 하기 위해 랩으로 사용해보세요. 스테일이